이제 몫인 이유가 안철수 지지. 아이고 대독하신다.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기현 후보 지지자분들의 비방은 사실은 잘 못 들었어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비매너죠. 매너가 아니죠. 영상으로는 둘 다 다 했습니다.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그건 열성적인 표현인데. 저는 들린다. 뭐가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요. 방금에서 좀 무서워서. 어쨌거나 뭔가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베르도는 어떤 기준이 전국적인 표준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반드시 이번 국민의당대표 선거가 조직연만으로 별또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대표 방식도 온라인도 된다고 하면 저는 20, 30대, 40대 쪽에서 어떻게 갈지 상당히 예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보는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거 아닙니까. 라디오 제주시대의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그 양반이 난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자들, 최고위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제주 관련된 공약들이 나왔었고요. 관련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금 4자 구도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네 분인데 보통 언론에서는 2강 2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김기현, 안철수가 2강, 천하람, 황교안이 2약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2강, 1중, 1약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허용진 도당위원장께 전화해서 인터뷰하면서 여쭤봤더니 본인 보기에는 1강, 1중, 2약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귀품의 짐입니까? 도당위원장이잖아요. 도당, 전체.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은 판세 돌아간 거 보면 어떠세요? 저는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보면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솔직히 죄송합니다하고 부끄럽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제주도 내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30% 몇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그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어쩌면 거의 100% 당원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는 책임 대응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표본의 신뢰성 자체가 더 높지 않다는 건가요? 저는 그분들이 이미 선거권을 가진 책임 당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높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실제로 선거에 나오는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강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여론조사.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 얘기에 따르면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천아람 후보가 1위인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그런 조사도 나오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국민의힘 친구들이 좀 있는데 물어본 바로는 물론 객관적이긴 않지만 이강, 일중, 일략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중은 천아람 후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뜨는 같은... 그런데 제가...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연설 외에 유튜브로 제가 지켜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보셨을 때 환호의 소리가 제주 도내에서는 한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몰렸죠. 조직적인 동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환호가 제일 높았던 분이 김기현 후보 아니었습니까? 김기현 후보님 말씀하실 때 안철수 후보님 지지자분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니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께서 말하실 때도 김기현 후보 중에서 막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제가 듣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연설은 들었고 그 전에 간간이 막간에 이제 목신 이유가 안철수 지지... 아이고 대덕 하시는 거였지. 하다 보니까 대덕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기현 후보 지지자분들의 비방은 사실은 잘 못 들었어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비매너죠. 매너가 아니죠. 영상으로는 둘 다 다 했습니다.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뭐 그거는 열성적인 표현인데 그 다른 후보가 발언하는데 그 후보를 공격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우리 정말 전통과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있었으면 그랬다. 예약이었음이시고 센터장님은 많이 들으셨다는 거죠? 양측이 둘 다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들린다 뭐가 어떻게 들렸다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요. 요즘 좀 무서워서. 어쨌거나 뭔가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양강에 서로 간에 비방전도 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하기도 하는데 당원 구성 분포가 옛날처럼 TK, PK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령별로도 2, 30대가 있기 때문에 천안한 후보가 저는 1차에서는 선전하지 않겠나 좀 보고 있습니다. 1차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과연 1차에서 결선 투표 안 가게 50% 이상 투표하는 후보가 과연 나오겠느냐라는데 지금 분석하는 것처럼 2강 2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어려울 테고 1강 1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1강이 50%를 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선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선을 가게 되면 그다음 3위 후보하고 1, 2위 후보 간에 어떠한 합종 연행이 만들어지냐. 이게 바로 진짜 묘미죠. 어떤 결선 투표를 하는. 그래서 아까 황교안 후보가 4, 3평을 안 간 게 그게 이렇게 다져놓고서 그다음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을 할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테고. 사실은 황교안 후보는 제일 현재 전망으로는 4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누가 3위를 할 것이며 그 3위와 결국은 절실한 부분은 2위 아니겠어요. 3위와 2위 간에 합종 연행이 잘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1위하고 또 3위가 손을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정말 보는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는 재미죠. 노미당 싸움 구경 보시는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국민의힘 과거에 보면 과거보다 상당히 당대표 선거가 좀 재미있어졌고 그래도 정책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바로 그겁니다. 천아람 후보 같은 사람도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좀 많이 끄는 지금 흥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 안에서도 이렇게 화합의 장이 이루어지다니. 우리 정치가 많이 발전했군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요. 저도 그렇고 아마 사실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그러면 일단 당대표 후보 그 4명의 몇 면. 지금 얘기하신 건 사실 전국적인 이야기잖아요. 전국적인 판세. 제주도 내에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늘 나올까요? 서로 간에. 이거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조직력은 확실히 김기현 후보가 앞둔 것 같고. 조직력은. 저도 당 그때 가보진 않았는데 지나가다 봤거든요. 김기현 후보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력이라는 게 현재의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현재의 영향을 미치는 분도 당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 지위가 있는 분들. 직책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도당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회장의 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나머지 직책을 가진 분들은 자유롭게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아무래도 말이 좀 어느 정도 통화하고 소위 말해서 줄 세우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의. 윤심을 업은. 그런 쪽이 강할 것 같고. 다만 문제는 제도도에 저도 정확한 당원 명부를 본 적은 없는데. 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책임당원이. 상당히 많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봤자 한 500명 많으면 500명 300명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만 명 정도 대부분의 다 아마 저는 투표율이 꽤 높을 거로 보는데 지금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관점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지금 정부에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고 정부의 여당이 된 건 맞아요. 그럼 다음에도 여당이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반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관점을 볼 때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어느 가지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래서 쉽게 어떤 현장 분위기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 궁금한 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온라인 투표 가능한 겁니까? 전화 휴대폰 투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 되면 또. ARS 내지는 앱을 해서 본인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젊은 층 투표가 활성화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는 거죠. 제주도 내 국민의힘 젊은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다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아니, 이준석 전 대표 들이 오셨을 때 보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많이 늘긴 했었죠. 사실 당원 명부라는 건 지극히 비밀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당의 제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잘 안 줍니다. 안 주고 뭐가 명부를 준다고 해도 보통 안심번호로 해서 핸드폰 번호 아닌 05번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누가 누군지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조직력에서는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가 앞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제주도 내의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국적인 제주도는 어떤 기준이 전국적인 표준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반드시 이번 국민의당대표 선거가 조직력만으로 결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투표 방식도 온라인도 된다고 하면 저는 20, 30대, 40대 쪽에서 어떻게 갈지 상당히 예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도 내려왔다면서요, 제주도에.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왔었죠. 만나서 인사는 하셨습니까? 워낙 바쁜 행사 시간이라서 서로 눈만 봤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찾아가서 인사는 안 했고. 적극적으로 인사 안 하셨다는 걸로 알겠고. 그러면 아까 젊은 층의 민심도 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주도 내에 젊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그 민심이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다면 천아람 후보 쪽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아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 쪽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노후적일 수 있죠. 상대적으로. 반윤심 진영으로 느껴지니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입당을 한 사람들이면 전통보수 지지층하고는 약간 성향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안철수 천아람 가능성이 많죠. 안철수 후보 그러고 보니까 제주 출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다면서요. 공천에 관련해서 당대표가 되면 자기는 공천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일에 당에서 험진, 험지랑 인정하셨어요. 제주에 출마를 하면 자기는 당연히 제주에 출마하겠다.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는 않았죠. 김기현 후보는 울산이니까. 전남이나 광주 가시아지 제주는 왜 오신답니까? 아니 그만큼 상징성을 갖고 얘기를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세계 지역구 중에서 설마 제주시 을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전남이라면 그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부인이 호남 출신이어서 어찌면 제주가 더 험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결기를 보여준 것이다. 제주시 을 가셔서 경쟁하시게 됐네요. 그러면 저는 쌍수를 두고 환영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저는 상당히 존중하거든요. 네 분의 당대표 후보 중에서 제주 관련된 공약 중에 혹시 눈여겨보신 거 두 분 있으십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가 관광청도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대통령 공약? 대통령이 버린 안 되는 공약을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저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관광청 신설이. 아 거꾸로. 대통령도 얘기했고 만약에 당대표가 김기현 후보가 된다면 당대표도 공약을 했으니 이건 당연히.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김기현 후보가 되시면 관광청 신설도 새로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이걸 논의해 보셨구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주 관광청 공약에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이 막상 취임하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후보가 이제 와서 이걸 다시 꺼내둔 거는 급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던진 겁니까? 그냥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변호사님은 4명의 후보들이 던진 제주 공약 중에 눈여겨본 거는 뭐가 있으십니까? 좀 좋다는 것보다도 천하람 후보가 난방비 지원 얘기하면서. 그거 좀 화제됐습니다. 가스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제주의 현실하고 그다지 와닿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주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만큼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올해의 어떤 제주도민들의 이슈가 아닌데. 굳이 지금 선거하는 마당에 저게 제일 급한 이슈인가라고 싶어서. 조금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인 와닿는 공약이 될 수 있는데. 제주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도시가스 필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고 난방비를 줄이겠다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현실은 도시가스를 하긴 했는데 과연 기존 것보다 싸냐에 대한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기름값, 택배, 아니 저희 기름값 그다음에 가스비가 비싸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천안안부가 사실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난방비 지원과 관련된 민생 문제를 강조하려는 전략을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나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가 않으시나요? 저 공약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고 대부분의 난방을 가스로 하는 집단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공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주에서는 그다지 호소력 있는 공약이 아닌 것 같은데 저걸 그냥 제1공약으로 꺼낸 거는 조금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저는 제주도만 놓고 보면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서로 싸웠는데 천안안부 후보는 네거티비가 없었거든요. 현실을 오히려 얘기했다. 정책 도시를 하셔서 오히려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또 바라보는 시각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저기 뭐야.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사실 당대표 선거가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에게 관심이 좀 덜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두 분이 눈여겨보신 최고위원 후보들은 있습니까?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물론 그쪽 당은 아니지만 후보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상당히 패기도 있으시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같은 당원이긴 하지만 할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변호사님은? 그 분이 제가 성함을 사실은 최근 후보들은 낯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그냥 그분이 성남시의원하고 하여튼 전직 계신 분이 상당히 좀 생활 밀착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진영이라든가 좌우라든가 이런 색깔로 보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셔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이제 내가 어느 진영에 서 있다. 이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과연 저런 입장이 당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되는 과정에서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도 중요한데 과연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은 별로 많이도 관심 없으신 것 같아서. 관심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윤심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다음 총선은 본인의 총선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총선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꼭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저는 윤심의 반란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과 드신 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거하지 못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상당히 윤심의 배반이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걸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20초. 그 sns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해냉법상 허용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중적으로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뭔가 간접적인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효과가 안 내잖아요. 그래서 정작 투표일로 갈수록 대통령실은 이 선거에서 점점 발을 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다지 효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결과 갖고도 나중에 내기하죠. 오늘 시사전망대는 국민의힘의 연설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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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